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도 10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거나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의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2조 원도 어렵다더니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2, 30만 원입니다. 12조, 13조인데 그것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그러는...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윤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 지원 계획에 모두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승입니다.